안녕하세요 여러분! 노그리자들입니다. 가만히 돌아온 노그리표 깜짝 쿠폰 소식! 이번에 가로우형 출시 소식에 원래 계셨던 형님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퍼맨 게임 잘 몰랐던 형들도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번 쿠폰은 후자의 형들 혹은 원퍼맨을 얼마 하지 않은 형님들에게 돈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. 짜잔! A급 비어로 아마이 마스크를 공짜로 주는 쿠폰이 됩니다. 이 아마이 마스크는 SR 캐릭터지만 SSR급의 비교들은 미친 성능을 가졌다고 할까요? 이 길드보스와 같은 레이드 콘텐츠에서는 지금도 필수 캐릭터로 뽑히고 있고 이 때로는 메인 핵심 캐릭터로 활약해 순간 폭딜을 퍼볼 수도 있고요. 이 아마이 없어졌던 형들은 손질도 좋아. 원래 쓰셨어도 퍼즈 조각 유용하게 잘 쓰세요. 자 쿠폰 번호는 가로우666입니다. 예헤이! 아마이 마스크 형과 함께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가로우 형과 함께 재밌게 즐겨봅시다. 노그리님 저는 가로우 형과 죽일 수 없는데요? 나 지금 가로우 형 물을 주는 국제 이메 타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? 아 지금 당장에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여러분도 가로우너가 될지도 몰라요. 혹시 알아? 그 주인공이 내야 될지 손은 셈 치고 부담을 눌러줘. 자 오늘의 깜짝이 영상은 여기까지! 저는 다음 시간에 더진 꽐창! 워퍼맨 컨텐츠 준비할 수 필요할게요! 다음에 봐요! 굿바이!